영상편집 뚝배기 써봐 아우 시..발 야 시..발 뭐하는거야 이 시..발 아 운전 똑바로 안 하십니까? 아니 난 내 차로 잘 가고 있는데 본인이 차로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훅 들어왔잖아 실선에서 제정신 뭐 하는 거야? 아니 실선 똑바로 야 뭐 하는 거야? 그만 하소 사과나 하소 사과해라 어우 씨발 운전 족같이 하는 새끼야 존나 많네 진짜